꼬리 사랑해 하트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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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후식 먹으려는데 꼬리 미리 대기중이네 꼬리 꼬리 covers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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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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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띠 넣을래 어? 띠 왜? 아야 알았어 손 나눠 뭐하냐 손으로 달라고 사랑하는 사이잖아 입으로 줄 수 있어 한번만 더 가 우리 사랑하는 사이 우리 사랑하는 사이 집으로 못 먹겠나? 아 아 아빠가 주면 먹는데 엄마가 주면 왜 안 먹어? 응? 아빠가 왜 봐봐 아빠 아빠 호라 아빠가 줄게 응? 이거 뭐야? 야 알았어 대박 한번 내볼까? 야 왜 이러는데? 이거 뭐 차이야? 나는 엄마는 겁먹을 것 같은데 지가 입을 들이대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아니야 소스를 쓰고 있네 엄마 응? 꼬인자 우와 백발백중인데 그냥 오케이 콜 오케이 꼬인자 꼬인자랑 양배추있다 다 밥먹고 남은거 꼬인자 매고까 자 엄마가 꼬인 줄거야 입으로 꼬인 사랑해 하트 뿅뿅뿅 응? 꼬인 입으로 주겠다고 손으로 줘 아빠한테 도와달래요 꼬인아 꼬인아 아빠 오신가 우리 PD 집 낫았다 일로와 이리와 문가라네 문가라이 응? wel 응? 어떡해 어떻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 아아 진짜 아 진짜 아 왜 그래 응? 이렇게 차별한단 말이야 진짜 뭐지?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은 댓글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할까봐 그러는거니까 잘 놔 빨리 자 빨리 응 줬다 줬어 나는 당연히 입으로 주면 꼰이가 정말 잘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였어 코 코 코